Cause you're my star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오직 너와 나 별을 거둔 까만 하늘만 이 초대받은 밤 오늘만큼은 내가 어쩜 말하고 싶을까 I wanna say 딱 너 같은 남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쩌면 너에게 너에게 불려 I wanna say I wanna say 내 편이 되죠 I wanna say 내 곁에 있어줘 눈타기는 바람이 무좋지 않아 너의 네가 있잖아 별빛이 아름다운 이 밤에 눈부신 너를 느낄 수 있게 몰아지는 별처럼 내게 오겠니 Every day and night You're my star 좋아한다는 말 아끼고 싶지 않아 자꾸 말하고 싶은 걸 I wanna say 딱 너 같은 남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쩌면 난 너에게 나에게 끌려 You're my star 내 편이 되죠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줘 눈타기는 바람이 부럽지 않아 내게 네가 있잖아 별빛이 아름다운 이 밤에 눈부신 너를 느낄 수 있게 쏟아지는 별처럼 내게 오겠니 Every day and night You're my star You're my star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거야 널 알게 된 순간 Cause you're my star 내 편이 되죠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반짝이는 바람이 부럽지 않아 내게는 네가 있잖아 별빛이 아름다운 이 밤에 눈부신 너를 느낄 수 있게 쏟아지는 별처럼 내게 오겠니 Every day and night You're my star 미끌미끌 비눈 마냥 꼽질수록 빠져나가 아슬아슬 거품처럼 점점 네가 꿈을 꿇는 날처럼 건드리면 터져버려 베일에 쌓인 채 모든 게 비밀 툴성이 미지의 별에서 날아온 아이 서린 게 참은 너무 잠든 소년처럼 벌뜩 말뜩 콩콩 많이 쓰셔요 천천히 네가 꿈을 멈춰 훌쩍 날아가 살짝 숨어져 겪어줄 날 보고 싶어 콩콩 너를 찔러요 속속들이 알고 싶어 똑똑 두드리면 꼭꼭 닫아둔 네 맘 넌 내게 날 일까려 해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 두드려줘 가심하냐 깍지를 떠나 맘아파 셀쭉셀쭉 아이맞냐 웃다가도 숨어버려 가심하냐 내 맘살 이게 뭐지 왕조 신고 다가인 날 휙 사라지면 나 너로 달달하니 비 맨날 이게 뭐지 콩콩콩콩 많이 쓰셔요 천천히 난 궁금해져 홀짝 날아가 살짝 숨어서 가라진 날가 보고 싶어 콕콕 너를 찔러요 순선들을 알고 싶어 똥똥 두비면 꼭꼭 담아만 내 맘 연락이 맘을 기뻐해 표정도 잘 없어 표현도 잘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지금 속을 잘 모르겠어 널이 편하지가 않아 기상할게 뭔지 넌 몰라도 나를 긴장시켜 근데 왜 자꾸 말해 자꾸 말해 자꾸 말해 콕콕 너를 찔러요 순선들을 알고 너는 멈춰진 내가 보는 일 내 눈을 홀짝 날아가 살짝 숨어서 가라진 날가 보고 싶어 너는 멈춰줘 콕콕 너를 찔러요 순선들을 알고 싶어 너 똥똥 두비면 꼭꼭 담아만 내 맘 연락이 맘을 기뻐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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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어제 친구 받은 메시지 자꾸만 더 보게 돼 친구랑 있어도 핸드폰만 보게 돼 But I think 왠지 점을 다 하는 느낌이야 성격은 난 좋은데 말야 그의 사진을 자꾸만 누르게 돼 다른 여자들의 댓글이 좀 신경 쓰여 But I know 혼자만 없어 가면 안 되겠죠 All right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눌러요 괜히 지내고 싶은 내 맘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신경 써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아직은 좀 애매해 다 했잖아 보고 싶다고 어떻게 먼저 말해요 아직은 좀 애매해 다 했잖아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좋아요 농담 같은데 혼자만 또 두근대 단둘이 있으면 좋은데 좀 어색해져 Do you know 모든 다 궁금해져 네가 하는 얘기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눌러요 괜히 지내고 싶은 내 맘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신경 써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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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신경 써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아직은 좀 애매해 아직은 좀 애매해 다 했잖아 보고 싶다고 어떻게 먼저 말해요 아직은 좀 애매해 다 했잖아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안녕 코끝이 간지러워 네 곁에만 있으면 눈이 감겨와 나른해져와 잠이 들 것만 같아 잠이 들 것만 같아 사며시 널 안아보니까 자슴인 향이 가득한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려와 어쩌면 너와 나 꿈꾸던 이 시간들 나만 아는 비밀스런 문을 열어 초대할게 닫혀있던 내 맘 꼭 열어준 너를 위해 너만 아름다운 나에게 저원 둘만 아는 비밀스런 고백들을 속삭여줘 예 아무도 모른 우리 둘만의 이야기 뿐이 열리면 사랑이 시작되는군 프라이프라이 천생님의 향이 가득한 부끄러운 내 얼굴에 다가와 어느새 네 입술 내 얼굴에 달콤하게 나만 아는 비밀스런 문을 열어 초대할게 갇혀있던 내 맘 꼭 열어준 너를 위해 영원하는 나의 정원 그만하는 비밀스런 고백들을 속삭여줘 아무도 모를 우리 둘만의 이야기 문이 열리면 사랑이 시작되는걸 깔끔은 불안하지만 지금처럼 널 믿을래 영원히 내 곁에서 함께해줘 이곳에서 my love 나만 아는 비밀스런 문을 열어 초대할게 닫혀있던 내 맘 꼭 열어준 너를 위해 너만 아는 나의 정원 그만하는 비밀스런 고백들을 속삭여줘 아무도 모를 우리 둘만의 이야기 문이 열리면 사랑이 시작되는걸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는걸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는걸 공감하는 사랑이 시작된걸 영원한 사랑이 시작된걸 한 번만 나는 그동안 너무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한 번만 보면 또 한 번만 나 보고 싶어 또 한 번만 더 보면 나를 더 안고 싶어 bro am pleasing to you 손을 끼고서 함께 이 길을 갖고 싶어 넌 매일 매일 가도 난 더 좋아서 불바탕 날고를 보지 봐봐도 매칭 Dreaming Dreaming 꿈을 꾸던든 생각만 해도 난 미소가 아하치 It's a tune, it's a tune, it's a tune 달콤하게 tune,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은 늘 흔들어, 달금 늘어나요 I'm falling, falling Oh, your love, hey you It's a tune, it's a tune, everyday with you 날 보게는 넌 이 사람과 뭘 했었다고, 기술해줄래 내 꿈결같은 넌 너만의 미소지 부드러운 감정, 잊을 수 없어 벗긴 걸 내 얼굴 빨개지는걸 You're so lovely, lovely, 사랑스러워 난 네가 도망쳐줘 One more time 눈빛은 입술 위에 추 달콤하게 tune,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은 늘 흔들어, 달금 늘어나요 I'm falling, falling, falling Oh, your love, hey you It's a tune, it's a tune, everyday with you 널 보게는 내 눈이 감자 너의 색졌다고, 기술인데 날 꿈결해, 예쁜 나만의 내 소원을 들어줘요 넌 날 사랑 On your love Hey you 이 입술 위에 춤 Free and free We are with you 내 몸에 눈이 감겨 넌 날 살짝 뺴고 저쪽 속에 줄래 I know 넌 나만의 Mr. Chu We are with you Hey Pink 영원히 사랑해 함께해 영원히 우리는 Pink Panda Cause you're my star 내 편이 돼줘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줘 내 편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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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나는 이번에 4월 19일 꼭 해주세요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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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어레이즈 댄스는 그냥 4월 19일 하고 하고 싶은 거 가능해 아 머리 터져 아니야 아니 진짜 2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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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25곳 하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25곳 2시간 반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점심깨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만 2시부터 오케이 저희가 2시간 반에 맞추려고 맞춰도 안 되던 그렇죠 그럼 타이머를 좀 놔두세요 그 샬린 노래 좀 보는데 시원해 주세요 그 곡 진짜요? 그거 그거 그 빵빙 이거 너무 잘해 실례지만 저희롱이 이게 끝난 거 안다니 끝난 거 끝난 거 끝난 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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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셋 먹고 널 아드 今 저런 게 먹방 7 나는 매운 떡볶이의 떡볶이예요 근데 못 먹고 있어 잘하셔도 돼요 언니 해외에 또 한 떡볶이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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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라 딩 딩 딩 딩 딩 다우세 넷 다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L.O.V.E.N.L.E. 설레이나요 한땐 모든 것이 없던 L.O.V.E.N.L.E 이제는 같은 생각하는 그때 L.O.V.E.N.L.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믿을 수도 없어 한참 지나버린 우리의 길 이거 아까? 한 번 더 줄어들지 마요 너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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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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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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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연습 끝 5 4 9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6 5 5 6 6 6 6 6 6 6 오늘은 말이죠 일본에서만 보여줬던 왈어보이 원치를 여러분들이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다시 안무를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새로 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푸욱 짜먹어서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제가 섹시와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허언 중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안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무가 강된 노래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상이랑은 좀 잘 맞아버리고 요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 3 4 5 3 5 5 7 9 10 11 12 오, 좋아요. 이 안무가 정말 귀여움에 끝한 안무가 생겼습니다. 대놓고 같아요. 눈싸움 아닌가? 근데 난 눈싸움 해야겠다. 준비 고생했나요? 먼저 눈 감을 열심히 해라. 시작! 한 번 봐. 언니의 손이 좀 떨릴 수 있어요. 지금 눈싸움 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다고요. 근데 진짜 아직 멀었어. 그래서 언니 파가 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팬들한테 진 것 같은데 그쵸? 1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어? 너무 따랐어. 아 그래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난. 매일매일 봐도 난 더 좋아져. 두 번 세 번 나의 볼을 꼬집어 봐도. 맥친 dreamy dreamy 꿈을 꾸는 듯. 생각만 해도 내 미소가 생각만 해도 내 미소가 Mr. Choo. 입술 위에 Choo. 달콤하게 Choo.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 흔들어. 날 흔들어나요. I'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I'm falling for you. 이 입술 위에 Choo. Everyday with Choo. 널 보면 내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따고 어떤 kiss을 해 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Mr. Choo. 오늘 콘서트 밴드 취를 하러 왔어요. 노래방 갔죠? 다운티라고. 여기 센서 하면 제가 엔딩이더라고요. 오늘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엔딩에 맞게 팬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어요. 뭐라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제가 돼지 비디오가 이제 튀어나왔어요. 근데 너도 기대되는 무대예요. 사실 반응이 어떨지. 제가 어떻게 나올지. 새로운 모습을 보셨어요? 다운 나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에요? 어린손댁이라는 노래예요. 낮에 춤. 주변을 앞두고 붕댕댕댕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연습을 못해서 그랬어요. 저의 하고 싶은 거 다 개인 무대겠지. 오빠 근데 여기 어깨 아파. 정은지의 도미노요. 도미노요? 도미노요? 난 약간 온도위부터 갔어요. 학교를 안 가서 거기 안무를 주려고 보고 내가 좀 봤을려고 안무가 나오는 거 재미있는 구간이 뛰지 않을까 생각하는 안무는 기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고마워 고마워 계속 parce you're my star 내 편이 되죠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져 반짝이는 밤하늘이 두리 없지 않아 내게는 네가 있잖아 햇빛이 아름다운 이 밤에 눈부심 너를 느낄 수 있게 쏟아지는 불처럼 내게 오겠니 이번 콘서트 컨셉이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다른 행성으로 초대를... 저는 이제 무주로 가려고요. 무주복을 입었습니다. 무주에 가기 전에 증명사진 한 번 남기려고요. 무주에서는 이런 것밖에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리 와봐. 무주에 가기 전에 무주에 가기 전에 이거 숨겨끗 꺾였어. 요! 미별의 음식을 환영합니다. 너무 답답해 핫하고 싶은데 안돼 저를 외계인을 시켜주신다면 이 험문마처럼 열심히 지구를 짐고 갈 것을 반찬으로 먹으러 가고 다진마다 차가워들고 고춧가루 요리하기 먹기 다진마다 수고하면 세우는 중 먹방에 찍는다 밥 먹으러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어깨뼈로 가서 피아나갔거든요 지금 어깨뼈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명대거 같네 오 귀여워 손가락 싱그럽지 않았어요? 응 하하하 네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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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이제 우주에서 해서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들어가야 돼요 오주로 까다 오주로 까다 와 근데 진짜 진짜 특이하게 잘 나온다 야 진짜 웃겨 진짜 웃겨 근데 웬만큼 잘 나온다 헐 헐 이러고 비장해야 돼 비장 나 누주로 떠나가 비장 대박 이 아이디어 제가 냈거든요 멤버들이 너무 잘 나와요 쟤 좀 예쁘게 샀나 문학잠 하하하 너로 황 저 주의하라 포기 포기 두 번째 우주복입니다. 방금... 약간 정비소 같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회색으로. 만년단 회색이ists. 만약에 전하게 이치진 내녀략을 가뜯을 해야 해. 저 머리가 뽀얗어 우와 나 잘 날았다 너희들이 우주맛을 알아? 난 저 맘에 없어 내 맘 끊어지지 않게 평생 나만 바라봐줘 베이비 미스터 춤 입술 위에 춤 달콤하게 춤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 흔들어 날 흔들어놔요 I'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Hey you 입술 위에 춤 I'm not breathing with you 널 보는 내 눈이 감겨 내 맘 살짝 따고 내 맘 흔들어 날 흔들어 꿈결같은 넌 나라를 비스터 춤 베이비클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잠시 지구로 놀러왔어요 이번엔 엘핑크 네번째 콘서트 VTR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프닝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번엔 제 고향으로 떠나겠습니다 사실 저는 외계인이었습니다 사실 제 형성에서는 제가 제일 노래 못했는데 오프닝 프리한 노래였는데 사주사주사 사주사 사주사 얄미워 사주사 스페인 너무 쉽게 해야 되는데 약간 떡볶이들처럼 나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장하기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서로 손을 잡을 때면 누나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던 그날에 배고파. 고마워. 잘 봐. 나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 응. 어제 쓰고 받은 메시지를 자꾸만 더 보게 될 친구랑 있어도 핸드폰만 보게 될 But I think 왠지 좀 일당 아는 느낌이야 미니야 신결은 딱 좋은단 말야 그의 사진을 자꾸만 누리게 돼 다른 여자들아 달그릇 전용 우선 여자가 바닥 소식하세요 바닥 바닥 지구의 삶은 스카인스로 진짜 떠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화병분들을 맞이할 예정인데 화병분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기내 한번 한국 가야해요 팬들 만나러 저희는 지금 지구로 떠나요 비행기 같지만 비행기인가? 우주선? 지구로 가는 걸로 비행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선에서 비행기 아니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배 들고실래요? 네 해물을 다시 한번 날 살짝 다가와 또 키스해줄래 내 꿈 뼈같은 넌 나만의 미스터 추 고맙습니다 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과연 무슨 촬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저 지금 사진을 올릴 거예요 과연 궁금해하실까요? 너라면 어떻겠니? 너라면 어떻겠니? 상관없어요 투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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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2017 사람 태그하기 오하영 오늘 오늘 이제 다들 잠이 슬슬 깨고 오후 5시입니다 저희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잠이 슬슬 깰 시간이에요 에이핑크의 쇼타임은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저희는 아주 깨방적 깨발랄 에이핑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남주씨가 굉장히 좋겠네요 파주를 던지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받아치면 알아서 그것까지 대선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상상력의 자유를 네 상상력의 주인공 사회 생크림 사회 가사 사회 무겁 무겁 같이 내려가요 공유 그렇죠 그렇죠 가능한건가 탁! 그러면 뜯을게요. 아 나 이거 게임 어떻게? 뺀고 할까요? 붙이고. 붙이고 할 거예요. 네. 그냥 붙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 미안하다. 그러면. 박수 한번 치시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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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재밌다. 이게 뭐야? 어머 건지러워. 시작이에요? 고민해. 큰일 났어. 뭐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지금 지구가 위기래. 아니 우리가 살고 온 지구가 지금 뭐야 그 뭐야. 자기장 뭐 때문에 아무튼 위기래. 그냥 가면 돼요? 일단 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에요? 지금 이성자로 갔다가 같이 죽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동력 적응 훈련. 우와. 두둠. 이런 거 해야겠지? 제가 맨 먼저 소식을 가지고 올 걸 말할까요? 시작.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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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룡. 그런데 이거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물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 같아요. 이거랑 관계 없어요. 손퍼티만 뭔가 빠져서 좋아해요. 애기들이요. 생각보다 너무 잘 하는 거 같아요. 엄청 무거운데 어딜 가든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겁이 많아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잘 하지 않을까요. 잘할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나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이 안 돼서 사실 죄송합니다. 진짜 그거 같다. 옛날 옛날 엄마 아빠 사진들. 나은이의 근육을 무게합니다. 나는 청순 청순해. 그는 많이 생겼네. 직각이야 이게? 우와. 나. 여기 보세요. 우와 이거 신기한데. 우와 잘 나왔어. 저기 뒤에 되게 달같이 나온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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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다 썼죠? 네. 어머 지구인 여러분들 제가 간지럽지 않게 긁어드릴게요. 저거 콜라로도 사진을 빼야죠 네 칠을 다 썼죠? 어때요? 콜라로도 사진을 못해 배고파 어? 외계인이다 자 맞췄다 시작 다음 훈련은 뭐예요? 다음 훈련은 바로 암호 적응 훈련 이거 무서워 나 우주 안가해 왜 이런걸 구해옵니까? 자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겠고요 굉장히 삥기삥기하네요 정말 위험한 훈련이군요 네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들 여기 우주선 안에 숨겨진 인석을 찾기 바랍니다 무서워 아아 아아 와 이거 어떻게 잡어 나 나 저 밟으면 안 돼요 와 너무 너무 어 어 어 어 아 어디 맞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가지마요 아 무서워 안 수명했지 이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벗어주세요! 뭐야? 감사합니다! 어디서 썼어? 나 어디서 썼어? 몰라, 나 어디서 썼어? 암흑 적응훈련 완료! 다음 훈련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인데 지구에서 다른 생명체를 만났을 때 대첩법 여러분은 어떻게 유혹을 하실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랑!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트 외계인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바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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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섹시 섹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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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믿 나 얘들아! 궤도에 진입했어! 우리 이제 우주에 왔는데 뭐예요? 여러분 다들 외계어 준비해오셨죠?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더 사중하네 설마 바디랭귀지인가요? 이게 저의 언어였는데요 시작! 인스팩합시다, 이거. 멋질러 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귀여워.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아, 멋진다. 남준이랑 어릴 때부터 외교를 공부했거든요. 무슨 말 전해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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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애교입니다. 평화를 시키러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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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감을 원한다. 쪼! 쪼! 또 다른 사람 인용하지 마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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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과 팬더를 사랑하는 리더 초롱입니다. 맞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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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에서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뽕뽕뽕뽕뽕입니다.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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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때보다 중국어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나는 나은 건강한 꼬마, 남주입니다. 안 건강해. 좀 더 힘차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건강한 꼬마, 남주입니다. 2,2,3,5,6,7,8,9,7 나 그게 그만 이야 다 elét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막내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글링크 여러분. 누가 막내요? 누가 막내죠? 대화 막내입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멤버들과 팬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기대되시죠? 네. 저희도 너무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에이핑크. 2018 핑크스페이스. 2018. 2018이 뒤에부터. 아 그래요?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좀 더 봐요. 안녕. 저희가 이렇게 매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팬분들께 어떻게 하면 저희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즐거우실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번에는 컨셉이 되는 건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간만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는 스케줄이었어서. 솔직히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재밌는 스토리로 즐겁게 찍은 것 같습니다. 역시 에이핑크는 함께할 때 시너지가 100%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이핑크 예능하고 싶어요 정말. 에이핑크 뉴스. 혹시 생각 있으신 PD님은 꼭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콘서트에서 만나요. 어, 안녕. 어, 우선 살다만 몰랐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실제로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상도 그렇고, 세트도 그렇고, 더 재밌게 실감나게 찍었던 것 같고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아요.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의할 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채롭고 뭔가 궁금해하고 재미있을 법한 그게 뭐가 있을까 해서 딱 이렇게 우주선에 탄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 안에서 색다른 즐거운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추운 날씨인들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다 파이팅해서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몰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핑크 스페이스의 모든 영상 촬영이 끝났습니다. 너무 스토리가 있게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저희의 생각들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에이핑크 리얼리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정말 저희의 모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우리 팬분들께서 또 현장에 계신 우리 관객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저희는 열심히 즐겁게 했으니까요.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한테도 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추웠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콘서트 영상을 이렇게 스토리로 찍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색다르고 어떻게 나올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팬더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보러 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팬더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DVD를 보는 모든 팬더들이 콘서트 때 현장감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DVD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주 언니 이것도 세요. 남주 언니 춤추는 것도 세요. 제가 원래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잘 되는 거이에요. 너무也可以 해요. 괜찮네 조용히 있습니까? 안 괜찮네? 괜찮네? 이쁘다 너 진짜 너 겨울영가 같아 응 겨울한 것 같다고? 겨울영가 찍는 오 그렇게 있어 단계 걸렸지만 이번에는 지장이 없어요 밴드만 키워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은 보미의 비즈니스를 이라는 여자 굉장히 멋있죠?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만 남겨드리겠습니다 공기야 멋진 공기야 블록 황이 머리 긴가 봐 계속 자 한 30분 남구나 한 40분 굉장히 진솔해요 저는 지금 또 떨리기 시작했어요 좀 떨릴 줄 알았는데 이제 실감이 많아요 오늘 VCR이 재밌어요 남주가 들어왔는데 아 나 지금 굿즈 보러 왔어요 진짜 좋다 오 대박 짱 신기해 우와 아니 진짜 처음 봐요 우와 이거 대박 와 미쳤다 너무 예뻐요 저요 떨려 펌시만 먹어야지 너무 떨려요 할 때만 없다고 해서 펌핑 전에 한 번 떨리면 괜찮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큰일 났는데 지금 나 그게 제일 떨려 지금 나 지금 제일 떨리는 게 펌핑 진짜 미쳐버릴 거 같아 펌핑 무서워요 제가 초령 언니한테 펌핑을 이렇게 했었는데 무슨 펌핑이냐 근데 그게 또 언제 해보겠어요 저희 콘서트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고미는 잘하던데 고미는 잘하던데 고미는 잘하던데 제가 약간 좀 오두방등 떨면서 올라가가지고 고미랑 원래 멋있는 거 하려고 그거 한 거거든요 우겨가지고 하야된다고요 제일 웃겨 우기 초령 언니가 이건 진짜 비밀인데 초령 언니가 소리 질러가지고 그때 마이크 살짝 끄거든요 열심히 해버렸습니다 팬분들한테 안 들릴 테지만 가요 최대한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요 긴장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돼요 긴장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돼요 지금 긴장되는 사람 역시 에이핑크 아무도 없네요 저만 긴장하나봐요 지금 다 사실 긴장돼서 대답할 여유도 없는 거죠 몰이었어요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떨려요? 떨려줘 안 떨려 좋겠다 저려놓고서 이제 시작 아니 그런 말 하지마요 아니 나는 팬분들을 봐야 떨릴 거 같아 지금 다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겠죠? 에이핑크 파이팅 파이팅 아 그거 안 했다 여기는 어디 안 했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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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누구? 에이핑크 여기는 어디? 우리가 구구 구구 파이팅 뭐 하영이 네 하영이야 음 자 이미아의 마이크 나오는 거 확인해 이게 네 네 오 아 아 아 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여기다가 빼놓으면... 이제 화이팅 하세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전혀 떨리지 않아요. 떨려. 왜 이렇게 떨리지? 오하영 하나도 안 떨린대요. 제발. 고소한 워슬로웅. We in love 설레이나요, 근데 모든 것이 어떤 L.O.V in love. 이제는 가끔 생각하는 그때 L.O.V in love.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못 믿을 수가 없어, 한참. 지나버린 우리의 길. 유난히 지치고 길었었던 하루에 편은 하나도 없죠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울고 싶죠 너와 나 그렇지가 않던 그 시간 서로 손을 잡을 때면 너랑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아무것도 필요없어 그날은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L.O.B. IN LOVE 설레이나요 한때 모든 것이 어떤 L.O.B. IN LOVE 여러분 저희 위탁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사회가 되자마자 이렇게 옴 옴으로 개가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저희를 키워주세요! 예쁜 옷을 사는 이유도 다 알고 있으면서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달라요 내 맘을 보낼 수는 없나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석 보석 OD 아 나 진짜 쪼꼬맛다 눈물이라고는 없는 사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태어날 때도 안 울었어요 아 엄마 나 나웠어 했던 사람 에이 무슨 말씀 하시나요? 울었으네요 이런 사람에서 우는 사람은 또 처음? 우는 사람은 안 울었어요 어제 맨날 우리가 눌리기만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울었잖아 울었어요? 네 안 울척했어요 나도 안 울척하고 있었어 쑥 너무 슬펐어요 지금도 슬펐어요 이쪽에 있는 팬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팬들 슬펐어요 여기 팬들 어제 눈 장난 아니었어요 어제 이미 눈에 4월 19일이 한 8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간 전전해진대 불러올 때 맞아 그 부를 때 진짜 얘기를.. 찔러올 때 하나ㅎㅎ 너무 처음이라 햇빛 눈이 가운데 아멘 아멘 유명한 바로 아멘 아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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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뭔가 시작 맞아 신경 진짜 아멘 아 아멘 나의 손에 속삼아도 전문결지는 분홍빛 너무도 아름다워 너와 나와 사이 파이팅! 어제보다 더 떨린다 다치지 말고 재밌게 해요 파이팅! 파이팅! 그네가 바닥에 완전 안 내려요 잠시만요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란 포인트 에이핑크요 온전히 에이핑크에게 관람해주세요 과연 하이핑크 소아 하이핑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쩌나 나에게 나에게 끌려 Cause you're my star 내 편이 되죠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져 반짝이는 밤 하늘이 두었지 않아 내겐 네가 있잖아 별빛이 아름다운 밤에 눈부신 너를 느낄 수 있게 쏟아지는 별처럼 내게 오겠니 Every day am I, you're my star 좋아한다는 말 느끼고 싶지 않아 자꾸 말하고 싶은 걸 I wanna say 딱 너 같은 남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쩌나 나에게 나에게 끌려 Cause you're my star 내 편이 되죠 You're my star 내 곁에 있어져 반짝이는 밤 하늘이 두었지 않아 내겐 네가 있잖아 별빛이 아름다운 밤에 눈부신 너를 느낄 수 있게 쏟아지는 별처럼 내게 오겠니 Every day am I, you're my star 지금 여기는 우주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한 우주선을 구했는데 오늘 두 번째 우주선을 탄 행운의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뭐 하라고 해야하죠? 근데 근데 우주선 꽃 우주선을 타고 왔네요 저기 우주선이 있어요? 또 우주인만큼 저희가 또 별의 별을 부르면서 내려왔는데 어땠어요 별의별? 좋아하세요! 이번 콘서트 개인 포스터 문구가 아니면 여기는 무슨 별의별? 네! 그랬는데 그게 스포였어요 사실 아 첫 곡에 대한 스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우주가 됐어요 포스터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혹시 어땠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진짜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간 함성 발사!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눌러요 괜히 티내고 싶은 내 맘 좋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만 신경 써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아직은 좀 애매한 사이잖아 보고 싶다고 어떻게 만져나래요 아직은 좀 애매한 사이잖아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좋아요 농담 같은데 혼자만 또 두근대 단둘이 있으면 좋은데 좀 어색해져 Do you know 뭐든 다 궁금해져 네가 하는 얘기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눌러요 괜히 틀내고 싶은 내 맘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신경 써 내 맘을 보낼 순 없나요 좋아요 네 더워라 나 어떡해 어떡해 얘 잘 떨려 진짜 어떡해 몰라 우리 어떡해 나 몰라 10초 더 좋아 잘 떨려 잘 떨려 잘 떨려 잘 떨려 잘 떨려 꿈을 꾸받고 난 더 좋아져 두 번 세 번 나의 볼을 꼬집어 봐도 멋진 dreamy dreamy 꿈을 꾸는 듯 생각만 해도 내 미소가 잘 떨려 눈 떠 추 입술 위에 추 달콤하게 추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 흔들어 다 흔들어나요 I'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I'm falling for you 입술 위에 추 Everyday with you 널 보면 내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다가와 더 키스해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Mr. True I'm falling for you 부드러운 감촉 잊을 수 없어 부드러운 감촉 잊을 수 없어 화끈거리는 내 얼굴 빨개지는 걸 It's so lovely lovely 사랑스러워 난 네가 자꾸만 좋아져 Mr. True 입술 위에 춤 달콤하게 춤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맘 흔들 흔들어 다 흔들어나요 I'm falling falling for your love I'm falling for you 입술 위에 추 Everyday with you 널 보면 내 눈이 감겨 몰래 살짝 다가와 더 키스해줄래 내 꿈결 같은 넌 나만의 너는 더 키스해여 내 꿈결지네 내 꿈결지네 내 꿈결지네 분홍빛 너무도 아름다워 너와 나 사이 내 꿈결지네 메꾸는 얼림들이 들리니 어두운 겉은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보시는 시간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 팬들이 많은데 저희는 앞으로도 팬들을 계속 볼 생각에 자신이 있거든요. 지켜주시고 만들어 나가주실 거죠? 우리 6명의 멤버들 항상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멤버들 잘 따라가도록 하겠고 우리 멤버들끼리도 똘똘 잘 멈춰서 좋은 영상 많이 하는 에이핑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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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